쉐어 다음에 뭔가 오늘만큼, 오늘보다 더 재밌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. 한 번도 안 해본 채영! 다는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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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들어와 들어와 다음 사람 들어와 최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육상선수야 너무 길다 삐약 삐약 평안이 맹맹 맹맹 서강 씨 가자 가자 야! 뭐야! 틱그맨! 잘 본다! 일으켜질려면 멱살 잡은 듯이 잡았어 좀 남달라 유치원생이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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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엔딩! 엔딩이 아닌데! 여태야! 여태야! 종이 인간! 종이 인간! 종이 인간! 오케이 오케이 게임을 할 건데 주장을 정해야 된대요 자 이제 저희가 순서를 정할 건데 먼저 하고 싶다 있나요 혹시? 내 생각에는 형 씨님을 정할 것 같아서 15번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그럼 멋있게 리더가 먼저 김영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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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가 지목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장단아요 와 근데 단어는 약간 우리 오는 데까지 안 닿을 것 같아 아 근데 굴러서 나는 계속 여러 번 구르면 안 되는 거야? 아 여러 번 굴러도 되는데 얘가 여러 번 굴을 그거냐고 근데 얘가 여러 번 굴을 그거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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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! 어 렛츠고 렛츠고 이거 삼각형으로 앉아야 돼 하나 둘 셋 못을 박자 여기다가 우리 깊이코 넘어지지 말자 우리 깊이코 넘어지지 말자 좋아요 갈게요 여러분 넘어져 둬요 오케이 렛츠고 갑니다 아 너무 무서워 버텼다 와 근데 그냥 무너지긴 한다 다인이가 센터에 앉자 아 그런 거 우리가 정해야지 그럼 내가 센터 할까? 아 바로 무너질 것 같아 넌 뒤에 있어 아 그래 형신이가 센터하고 아니 너무 강력하면 돼 야 심장해 아니 너무 심장해 내가 언니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떻게 한 번 드러내봅시다 빨리 빨리 저는 오늘 주장이 된다면 하하하하 지금 벌써 탈락 날씨도 추우니까 붕어빵을 여러분들에게 무슨 붕어빵이요? 무제한인가요? 무제한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 드실 거니까 전란하고 몇 개 몇? 열 다섯 개? 오!! 오! 괜찮은 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팟 열 다섯 개, 슈 열 다섯 개는 거죠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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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니야 넘어 있다 팟 열 개, 슈 열 개 오케오케오케오케 그럼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으하하하 얘들아 붕어빵을 다 뭐야 아아아아 붕어빵 아아아악 뭐야 뭐야 다들 붕어빵을 다닷고 두 명이야? душening 사줄게 사줄게 재밌게 사줄게 사줄게 내가 지장이 되면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벌써 신빙성이 없는데 어떡해 듬직하게 지켜줄게 네 시작할까요? 저 합기도 동아리 했었거든요 합기도 동아리를 한 나현언니의 구르기 실력은tes 그럼 간다! 조금 앞에 시작하면 안 돼? 안 돼! 나연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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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말고 잘 봤습니다! 제가 조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나중에 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? 제가 대신 희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희생? 플러스 맛있는 것도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저 넘어졌어요 저 이렇게 굴러 갈게요 와.. 제발요 엄마 제발요 레드베베 케이크! 몇 명이야? 그럼 3명? 여빈이 3명? 제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하루 동안 침묵하기 진짜 나쁘지 않아 침묵할 리가 없어 카페에서 먹고 싶은 음료수 하나씩 빨리 날 쓰러뜨려, 요나 간다 아니, 앞에는 다인이야 농촌 신고개 농촌 신고개 농촌 신고개 농촌 신고개 모래가 부랗네 야, 얘 봐봐 최초야 다 5명 다 5명 다 5명 이건 최고의 자, 언니 OK OK 아이, 너무 예쁜데요 우리 동생들이 어떡해 아, 진짜 아, 진짜 아니, 그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면 어느 숙소 가서 한 명만 10분 정도 마사지 해 줄게 어때요? 아, 10분 아, 그러면 한 명이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언니, 언니 그럼 한 시간 동안 마사지만 해 줘야 돼 너무 힘들어 아니면 소원권 하나 소원권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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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렛츠고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소원권 받아야지 5개 다섯 개 나도 넘어졌어 나도 일어났어 다 넘어졌은 거네? 응 여섯 개요? 오오오오오...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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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호 7번 저어랑 팀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냥 힘으로 가겠습니다 OK OK 이 안 물어라 이 안 물어 근데, 근데 나 여기서 어떻게 물러요? 아 이렇게요?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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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많이 받으세요 야 절 두 번 하면 안 돼 다이나 옆으로 골라 최챈이 최챈이 다시 골라 다시 골라 아니 내가 골라지면 어떡해요 볼링 게임 최초 연명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기회 Gol 네 저희가 게임하기 전에 준비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바로 라이언 게임입니다 3, 2, 1만 원 소재 뭐해? 한 입씩 마셔주세요 연이 연이? 너무 조금 마시는 것 같은데? 많이 마셔! 아냐 아냐 조금 더 마셔 마시는 걸 좋아해서 보리차면 많이 마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조금 마셔 아니야! 더 마셔? 나연이? 아니야! 백차 아니야! 일단 쟤는 보리차 일단 보리차 네 뭔가 예원이가 내가 봤을 때 예원이가 혼자 유력해 유력해 애들 그냥 다 한 모금 마시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입모양이 나 달랐어 입모양이 굉장히 떨면서 두려워했어 나 마피아 게임 잘하잖아 왜 이렇게 어필을 하시죠? 목마르다 예원이는 목 안 말라? 예원이 뭐하고 난 예원이는 다 마실 수 있어? 진짜? 얼음을 불러 아냐, 다 마시지 말고 한 달 다 마시지 말고? 반절 반절 왜 나도 멋임만한... 역할 수 있어 네, 보리차 씨? 조용히 하세요 맞아요, 보리차 씨 멤버들 이거를 마시고 3초 동안 입에 머물고 있다가 삼켜주세요 하고 그 느낌을 표현을 해주세요 보리차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보리차? 보리차! 시원하다 보리차 맛있겠다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얼음을 줘가네, 다 마시지 음! 음! 다만 보리차 맛 어때? 그냥 구수하지 아, 보리차니까? 오랜만에 왜, 여운이? 안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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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탑 어때, 맛이? 보리차 맛이 어때? 고소하지 아니, 예언이야, 예언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화를 내지? 아니, 아니 예언이 얼굴이 빨개지는데? 어, 예언한테 배 부르 어떡해요? 아, 지금 정복이 흔들리고 있어 마피아는 너지 자격! 하나, 둘, 셋 하면 마피아가 일어날게요 하나, 둘, 셋 와! 와, 최악이야! 진짜 머물렀어 , 진짜 머물렀어 아니, 잘 못 보려고 왜, 잘 모르겠어 아니 얘가 일부러 되게 거짓말할 때 어색해지니까 그걸 연기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거짓말 못해서 저 표정 나오는 건 줄 알았어 냄새는 그냥 차긴 한데 건강한 냄새예요 마셔라 나의 고통을 느껴라 잔인한 것들 어떻게 삽처리 시켜 어떻게 삽붙일까? 어떻게 삽붙일까? 대박이다 진짜 그거 음식 알려줘요 저희는 음식이 아니에요 뭐야? 한 명이 빙판에 맨발로 얼음... 이제 시작해? 이거는 고르기 쉽겠다 네 메인한 언니부터 메인한 언니부터 메인한 언니부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수선도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미소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부터 계속 맞아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 일단 다인이는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저 셋이 다인이를 안 시킬 것 같아 그리고 섰을 때 지금 다인이는 약간 엄청 오돌오돌 거리거든요 1 2 2 1 2 됐습니다 예빈이가 되게 우뚝 서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? 일단 다인이는 빼자 한번 뛰어볼까요? 여기 현진 언니부터 열 번 다인이 거 같아 아니 2 3 3 나 제 티 난다 1 3 귀여워 10번 두세요 1 2 3 3 3 4 5 5 6 7에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메인아웃인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나도 그냥 난 다인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다인이는 진짜 아닌 거 같긴 하나 그냥 귀여워 어때요? 빙판 위에 계신 소개함이?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네 뭐 아주 아주 허랙스만 잘 되고 허랙스만 아주 좋아요 저는 거 아니고? 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정말 아 네 좋아요 저도 너무 시원해요 뭔가 아무도 하기 싫어해서 형신 언니가 했을 거 같아요 그런 거 같기도 그래서 일부러 빨리 앉는 척 했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예빈이가 저게 진짜 자기라서 웃는 건지 아니라서 웃는 건지 아 근데 저 웃음이 들어줘도 있어서 근데 진짜 진짜 약간 그냥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? 그런 소리였어 맞아 나도 느꼈어 예빈이 그 특유의 문제지? 응 그럼 우리 곡을 홍보할 겸 아이콘즈를 사비를 구간으로 보여줄까? 하하하하 형신 언니 쪽부터 나 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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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손을 가만히 있어봐 내 손을 가만히 있어봐 예민이 왜 그래? 발 시려워? 아, 뭐... 자기 순서 아닌데 발을 동동 거리지? 딜서, 딜서, 딜서 No 나의 손을 가만히 있어봐 내 손을 가만히 있어봐 내 손을 가만히 있어봐 예민이 표정이 너무 많잖아 뭔 소리야, 뭔 소리야 내 손을 가만히 있어봐 예민이 발 가만히 있어봐 아,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, 둘, 셋 김예빈 아, 형신 언니 같긴 한데 이거 못필 건데 누가 볼 때 potrzeb 아,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악 저거 아니지 너 빼때도 돼, 그냥 또빼때도 돼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 어머 어머 할머니 죄송해요 잔 confess так qurt 죽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